비행기에 비행기가요 이륙을 하지 않습니까 떠서 하늘 높이 쭉 갔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하늘에 떠가고 있는 비행기에 있어야 할 게 없었대요 없어졌대요 그리고는 이게 활주로에 처음에 그 출발할 때 이 이 그때 거기서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품이 아니 비행기는 떴는데 땅에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앞바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바퀴가 남아 있어요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였고 이건 싱가포르 국정항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기착지인 대만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바퀴는 빠지고 오른쪽 바퀴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퀴 하나 어디 갔어 자칫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저 비행기에 무려 360명이 넘게 타고 있었다는 거죠 360명이 타고 있어요 바퀴 하나로 착륙을 했으면 아무래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보시는 것처럼 무사히 착륙을 하긴 했는데 저거 다시 싱가포르로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객들이 무려 19시간을 기다렸다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착륙할 때 뒷바퀴부터 먼저 닿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도 그렇지 저 앞바퀴 저거 만약에 착륙하다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것마저 빠져버렸으면 어휴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간 기찍지라고 하는 대만까지 갈 동안 아무도 이런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소 황당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그 당시 해당 여기에 끼는요 착륙 전이 돼서야 타이어 압력에 이상이 있다 이런 걸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타이어 압력 문제가 아니잖아요 없었으니까요 바퀴가 그러니까 착륙 후에 지상근무자가 점검을 한 후에야 한쪽 바퀴만 남아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인천공항 층에서도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활주로의 바퀴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혹시 저희들 바퀴 거기에 떨어진 거 없어요? 물어봤겠죠 그렇죠 일단 여객기가 이륙한 후에 2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인천공항 측에서도 활주로의 바퀴가 남아있는 그 잔해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 하나 남아있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만 항공당국에 이를 통보해줬다고 합니다 관제팀은 이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이 방해되는 일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예 참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기종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보잉 747-9이고 기령 자체는 6년입니다 오래된 비행기가 아닌데 다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만 확인될 뿐 바퀴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사는 일단 승객들에게 사과하면서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사고 경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타이어 잔해물이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